강원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내 기업 제품 온라인 쇼핑몰들이 엇비슷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윤미 의원은 강원도가 강원 곳간과 강원도몰 등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선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이나 우수 중소기업 제품이냐를 따지지 않는다며 쇼핑몰 경쟁력 재고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강원도는 쇼핑몰을 통합하면 제품 수가 늘어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통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